오늘 인트로 영상 놀랍지 않으셨나요? 저도 잠깐 기술을 사용해보니 꽤 놀라웠습니다 생각보다 퀄리티도 훨씬 좋고요 얼마 전에 스왑페이스 전용 프로그램에 대한 영상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드젠이가 다양한 이미지를 생산해내고 또 일관적인 캐릭터를 생성할 때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기능에 탑재가 저는 반가운 편입니다 그러면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가실게요 그 전에도 다룬 적이 있지만 일단 먼저 서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직접 만들기 들어가서 여기를 만들고 나를 위한 테스트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서버 만들기를 해주면 서버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서버가 만들어지는데 바로 여기서 사용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드젠이 봇을 데려와야 되는데요 여기 미드젠이 들어가서 뉴비나 이런 데 들어가면 미드젠이 봇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미드젠이 봇을 눌러서 서버에 추가를 눌러주면 이런 멘트가 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테스트 서버를 만들었으니까 방금 여기서 계속하기를 눌러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사람입니다 해주고 네 이렇게 하면 바로 승인이 되었죠 자 확인해 볼게요 테스트 가서 일반 들어가서 보면 이게 활성화 된다는 것은 미드젠이 봇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와페이스 그 기능은 미드젠이 자체적으로 업데이트 된 기능이 아니라 외부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마치 챗GPT의 플러그인이 얼마 전에 활성화 되었는데요 그거와 마찬가지이죠 플러그인 설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사이트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기탑에서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나중에 더보기에 남겨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용 방법을 익혀도 되지만 제가 오늘 영상에서 쉽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한글로 해서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디별로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아이디가 8자 초과할 수 없고 아이디의 총수는 10개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 이거 생각해 주시고요 스와페이스의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면 고화질, 무 안경, 앞머리 두껍지 않은 증명사진 이런 걸 올려줬을 때 인식률이 좋기 때문에 각 디스코드 계정은 하루에 50개 정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무한대로 생성할 수 없다는 점 기억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식 이름은 사실 인사이트 페이스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서버에 추가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거 역시 더보기를 통해서 남겨 드리니까 클릭하셔 가지고 디스코드 로그인 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테스트 서버를 만들었죠 여기 리스트 나와 있고요 계속하기 누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승인 그런 문구들이 나오기 때문에 승인 과정을 거쳐 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쉬운 과정이니까 체크 체크해서 넘어가 주시면 승인됨 이 문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너무나 간단하죠 그러면 디스코드 화면에 들어와서 환영한다는 그런 인사가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서 슬래시 누르고 아이디를 치게 되면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리드전이에서의 명령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면 세이브 아이디, 세트 아이디, 스왑 아이디, 리스트 아이디, 딜리트 아이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용어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일 처음 알아야 될 거는 세이브 아이디입니다 네 이걸 통해서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인트로에도 있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그런 사진이면 좋겠는데 네 이거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이브 아이디가 중요하다고 했죠 세이브 아이디를 입력하게 되면 스페이스바 누르게 되면 여기다 사진을 갖다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아이디 네임을 정해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본인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덟자 이내에 이름만 지어주면 되고요 저는 소니 이 이름을 정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자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아이디 네임 소니 크리에이티드 이렇게 문구가 나오죠 네 그럼 이거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제가 먼저 한번 입력을 해 놨는데요 아무래도 운동선수는 다른 종목의 어떤 유니폼이나 그런 활동을 하고 있으면 좀 이색적이게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를 한번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관련된 그런 프롬프트를 적어줬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비율은 9대 16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할까요 네 좀 기다려 볼게요 네 오늘 서버가 느린 것 같아 좀 걸리네요 아 여기 보면 제가 성별을 안 적어서 사실은 여러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이거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자 이거를 업스케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그러면 아까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인식을 시켜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바로 실행을 하면 되는데요 매우 간단합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요 앱 누르게 되면 인 스와퍼 이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이 기능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이걸 눌러주게 되면 우리 변화의 그런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 선수다 보니까 인식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턱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의 모양이 좀 다르죠 자 그럼 아예 다른 방법으로 이미지를 구현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조금 바꿨습니다 운동선수가 아닌 이걸로 손흥민 선수의 스와핑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나왔고요 자 런웨이에서 나와 있는 모델의 모습이 나와 있네요 역시 서양 남자이기 때문에 좀 맞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방법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세 번째 업스케일 통해서 한번 또 복습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앱 눌러서 이걸 누르면 스와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다시 또 해주면 됩니다 네 만들어졌네요 네 손흥민 선수의 느낌이 좀 있나요 어 손흥민 선수의 서양 버전이 되겠네요 그죠 어 골격이 역시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나 똑같으면 그게 오히려 또 걱정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 만약에 조금 더 비슷하게 하고 싶으면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턱 부분을 조정해 주시면 좀 더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과정을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나는 손흥민 선수 말고 다른 사람으로 한번 다시 해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일단 아이디를 쳐보면은 역시 명령어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아까 이용했던 세이브 아이디도 할 겁니다 세이브 아이디 해서 아까 보면 10개까지 저장할 수 있다고 한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인트로에서 사용했던 엘리자베스 월슨 그 사진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올슨으로 입력을 하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제는 사진에 붙일 때는 올슨으로만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 했던 방법은 이미 익혔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할 건데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아이디 치게 되면 스왑 아이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이번에 익혀 볼 건데요 그대로 쳐볼게요 자 스페이스바 누르게 되면 여기도 역시 사진을 올려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 사진을 한번 올려 놓고요 이 사진을 엘리자베스 올슨의 얼굴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아이디 네임을 불러 와야 되는데요 아까 올슨 자 이게 인식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올슨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슨의 얼굴이 이 사진에 스와핑이 될 거예요 자 그렇죠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죠 이거는 여러 번 사용하시면 정말 놀라운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 골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서양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인식률이 좋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리스트 아이디 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와팔 얼굴을 두 개 인식을 시켜줬죠 그러면 스페이스바 누르게 되면 자 이거는 기존에 제가 했던 거 다 나오게 되네요 올슨 있고 그 다음에 소니 있고 헐크도 한번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헐크 인식이 된 타노스가 보이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까지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 중에서 아이디를 지울 수도 있고 해요 다시 한번 아이디를 입력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명령어를 입력하고 그 옆에 이름을 넣게 되면 그 인식된 아이디가 이제 삭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가 올슨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set 아이디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소니로 바꾸게 되면 손흥민 얼굴이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또 복습 과정을 한번 해볼까요 swap id 통해서 아까 이 소니 얼굴을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소니 손흥민 얼굴이 이렇게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선수한테 너무 죄송하네요 이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아이디를 쳐서 기능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플러그인이 이거 말고도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발견되면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점점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 낮추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 말까지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구 선수가 된 손흥민 선수의 모습도 한번 그려봤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좋은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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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